여기가 우리 집 반지하입니다. 오늘 반에 새로 세입자가 한 2주 정도 들어오기로 돼 있어서 지금 대충 청소하고 정리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안 내려와 봐서 엉망 여기는 지금 남편이 일할 때 필요한 공구들 여기 있는데 멀리에 간장은 안정돼 요리가 가만히 도줄래? 요리가 가만히 도줄래? 요리가 가만히 도줄래? 고춧가루 그동안 계속 비가 와가지고 햇빛 쬐는 날이 없었는데 오늘은 해가 쨍쨍쬐니까 좀 따뜻하네요. 아이고 엄청 말랐네. 왜 말아 여기 뼈가 하나 톡톡 튀어나왔다. 아이고 낙타인가누는 어디가나 다 있죠. 그치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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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줘야지. 응. 상멈 mosquito. 상멈뽀. 질감 에이 이리와 찌리 찌리 일로와 아유, 스윗보우 뭐 뭐 뭐 우리 집엔 돌을 심어야 돼 안되네 뭐 바보 랩 랩 랩 랩 랩 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